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출신이 비천해서 아주 주변이 더럽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카 사건도 나오고 또 본인의 사건, 형님을 정신병원의 관계로 감금했다는 의혹이나 또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형님, 형수에 대한 욕설, 조폭과의 관련설 이런 것을 다 덮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태어날 때 다른 사람과 달리 아주 환경 자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이런 의혹들, 자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나 또는 가게에 대해서 마치 저주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올바르게 자랐고 꾸긋하게 자라서 사법고시 합격도 했고 그리고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다 면제부가 되어지고 합리화가 될까.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란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 돌아서 보면 그때가 비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성경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은 본인만 가족, 본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누나는 어떻다, 큰애님은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읽어가면서 특히나 자신의 아버지가 화장실 청소를 했다, 휴지를 팔았다. 이런 말하자면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터치로 자기의 잘못을 듣고 그리고 상대방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아, 이 사람은 부자고 귀티가 나고 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러한 비루한 감성파리이자 국민 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윤석열 선대위는 검찰공화국 선대위라고 공감을 못하나 이렇게 또 대받아 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전날 전북 군산에서 제 출신이 비친한 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 조카를 변호한 것에 대한 논란, 형수욕설 그리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의 논란 등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입니다. 자, 출신이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 다 정당화될까요? 이런 행동이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들인데 그러나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저물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욕설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그런 스캔달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 욕을 그렇게 해서 또는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다든지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조폭과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어설픈 감성파리로 국민을 또 쏘기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가족 사이에 대한 국민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은 걸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가족에 대한 비천하다. 이런 게 폄하 프레임을 씌우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누구도 비난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스스로 출신이 비천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생에 벌어진 일들 모두가 비천한 출신 탓이라고 돌려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청소부, 야쿠르토 배달부, 미싱사, 건설 노동자 중 어떠한 직업도 비천하지 않다. 지나친 자기 비하로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또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의 국민은 정권교체로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서 머려 숙여 사죄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그게 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만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비천한 가족들 가운데 있다고 그야말로 형님이 다리를 다치거나 또 절달한 것까지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험악한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슬수에 오른 것도 다 환경 탓이다. 그러나 말하자면 뻘구더기에서도 연꽃은 핀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돋보이고 가족은 비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허물을 다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선대위는 서민의 애환에 대한 공감 능력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윤 후보 대변인이 이 후보에 불우했던 가족사를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맹비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윤 후보 선대위가 모든 것을 범죄의 유무로만 보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자 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진솔한 고백을 악의로 대받아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의 진솔한 고백 누가 이런 고백을 하라고 했나요? 자 누구보다 많은 지금 그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50 또는 60대의 이런 가족사를 갖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 그때는 못 먹고 힘들고 어렵고 주경야독하고 아니면 동생들은 형님 하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하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겨우 학교에 다녔던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학교를 못 다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만이 그렇다고 본인 가족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일탈될 행동 여러 가지 지탄받고 있는 거 다 한꺼번에 면제부를 받고 그거 다 용서되는 거 아닌가? 와 이재명 특별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선동하고 선전해서 먹힐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부고수도를 닦기 위해서 저 독일의 파도 관광부 또 간호사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그렇게 하면서 탄가루를 마셔가면서 밤잠을 설치해가면서 수술대의 피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달러를 버려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가족만 이재명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이면 특별한 사람이고 이재명만 그렇게 험악한 일을 해도 그래서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신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진술한 고백을 악의로 받아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자 이 후보의 어려웠던 시절은 우리 동네 서민의 애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서민의 애환. 그럼 이 후보의 어려운 게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굳이 강조를 하냐. 다 해당되는 일들인데.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신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의 위로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정치인이 되기 전에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려고 하면 자기 가족의 불행한 거 이거 그걸까지도 선전해서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국민들의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만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했다고 이 중학교 검정고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취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본인이 형님만 하더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재명의 아버지, 형님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법과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시공부해서 안 된 거를 아들, 즉 이재명이 고시공부를 했어. 그래서 아주 기뻐하셨다. 아버지의 소원을 아들이 대신 이뤄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왔으면 얼마나 집이 부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 과거사 옛날 지난 이야기를 다들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오산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갑자기 비천하다. 왜 비천하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국민들 눈물샘을 자극하고 이렇게 선동을 하나 야당은 펄떡 뛰고 있습니다. 철진한 감성팔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당은 검찰 선대위다. 그래서 공감을 못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